주말에도 쉬지 않은 3월 24일 주일 일요일입니다. 미지노래 월가 속보뉴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X에 대한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뒤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줄고 있다고 미국의 MBC 방송이 보도했네요. 시장의 조사업체에 따르면 X모바일 앱의 전세계 1일 활성 사용자 숫자가 1억 7,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사의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트위터가 15% 준 반면에 스냅챗은 8.8%, 인스타그램은 5.3%, 페이스북은 1.5%, 틱톡은 0.5% 각각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X의 모바일 앱 평균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2,7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약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직후인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23%가 줄은 수치인데요. 센서타워의 수석 인사이트 분석가인 아베 유세프는 노골적인 컨텐츠에 대한 실망, 일반적인 플랫폼 기술의 문제, 짧은 영상 플랫폼의 위협 증가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는 X를 인수한 뒤에 혐오 표현, 백인 우월주의 등에 대한 기존 컨텐츠 규제를 완화하고 극단주의 성향 이용자들의 개정 정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광고도 크게 줄었는데요. 머스크가 X를 인수한 2022년 10월 광고를 싣고 있던 100대 기업 중 무려 75개 기업이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와우, 그럼 100개 중에 25개가 중단해도 비상인데 75개가 중단했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말도 못해요. 특히 X는 작년 말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음모론으로 여겨지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광고주가 대거 이탈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6년 전에 바로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발사 성공하는 영상이거든요. 벌써 6년 전이네요. 아, 이때 우리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보여주었던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는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수년간 개발을 추진해오던 애플워치용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애플이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기술을 이용해 애플워치에 탑재할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왔지만 최근 이를 중단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와, 되게 오래됐네. T159라는 코드명으로 착수됐으며 당초 애플은 이 디스플레이를 애플워치를 시작으로 다른 기기에도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은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중단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요. 연구 인력은 다른 팀으로 이동 배치되는 등 개발팀은 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이 너무 복잡한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요.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는 기술로 전력은 더 적게 사용하면서 더 정확하게 색상을 내고 더 얇은 장치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애플은 그동안 더 많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현재 자사 기기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 같은 파트너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당초 2020년 애플워치에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4년 늦춰졌다가 2025년 이후로 다시 연기되는 등 계속 출시가 연기되고 있고요. 결국 애플이 포기한 애플카와 비슷한 양상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애플은 OLED 즉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스마트워치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향후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마이크로 LED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AI에서 뒤처진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속속속 밝혀지는 보도에 따르면 초창기에 애플에게도 동일하게 AI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소리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애플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거에는 뭔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싶기만 해서 개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영화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마우스를 어디서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제록스에서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노땅들이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만들어? 물론 그 전에 보면 스티브 잡스의 친구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자신도 몰랐는데 HP에 전속 계약이 되어 있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절망을 하죠. 방법은 하나였는데 HP에서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바람대로 됐습니다. HP 노땅이 아니 이거 무슨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도 컴퓨터를 할까 말까 한데 개인이 왜 퍼스널 컴퓨터? 개인이 왜 컴퓨터가 필요해? 누가 있던 거 만들었어? 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스티브 잡스와 그 친구인 이름을 까먹었는데 턱수염 많은 친구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제록스 노땅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어? 이름도 마우스? 쥐라고? 결국 그들이 내다버린 걸 갖다가 스티브 잡스와 그 친구들이 주워가지고 지금의 애플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이 분야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애플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팀쿡이죠. 팀쿡. 참 CEO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기업의 흥망성세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기대됐던 전기차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죠. 생존조차 불가능하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후발 업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리비안, 루시드, 피스크 대표적인 이 세 기업들인데요.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한때 포드나 도요다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을 밀어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한때 시가총객이 실제 앞질러지기도 했지요.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 소비자들이 신생 업체들이 테슬라와 같은 성공을 거두며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기대를 걸면서 리비안의 경우에는 시총에서 한때 GM이나 포드를 추월하기도 했죠. 그러나 과거에 한때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의 치열한 전쟁 속에 후발 업체들은 살아남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존의 기로에 서고 있죠.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성능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고요. 미국에서 트럭을 포함한 전기차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투자 기회를 연기하는 등 자금을 아끼고 있고요. 전기 승합차 업체인 어라이벌과 픽업트럭 업체는 로지타 모터스는 이미 파산 신청을 했죠. 또 남아있는 업체들도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신흥 전기차 업체들이 기업의 IPO를 했을 때도 금리가 낮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현재는 손실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두 다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자 월가에서는 증시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죠. 그러나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켓워치는 월가 주요 기간 15곳에서 제시한 S&P500 지수의 올 연말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5200 중간값이 5200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같은 기간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인 5000보다 200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수치거든요. 소시에타 제너럴은 같은 기간을 올 연말 S&P500 지수가 550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지난해 말 4750보다는 크게 높였습니다. 같은 기간 뱅커브 아메리카는 5400으로 제너럴 모터스는 4700에서 5200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4800에서 5300, UBS는 4700에서 5200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대부분 기간들이 상향 조정했지만 일부는 뉴욕 증시 전망치를 유지한 곳도 있는데요. 모건 스테니와 JP모건은 올 연말 S&P500 지수 전망치를 지난해 말과 같은 각각 4500, 4200으로 유지했습니다. CD와 도이치뱅크도 각각 5100으로 변함이 없었는데요. 월가는 최근 랠리에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2일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14% 하락한 5234.18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15개 월가 기간의 연망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S&P 지수는 올해 들어 약 10%가 상승했는데요. 올해만 최고점을 20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와 여러분 벌써 올해 들어서 20번 이제 안타칠 거 다쳤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사들의 저런 S&P 전망치는 맞춘 것보다는 못 맞춘 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못 맞춘 적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은 왜 이런 걸 계속 낼까요? 여러분 한국의 증권사들이 주식을 팔아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거 먹고 사는데 버텨라 견디어라 바닥이다 곧 올라간다 그런 얘기만 해야 되죠. 그들 얘기 들었으면 우리가 아마 지금 집을 강남에다 아파트 한 열체는 아니 그들 얘기를 들었으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만 시장이 움직였으면 지금 강남아파트 한 열체는 샀을 겁니다. 이런 이제부터 뭔가 했는데 틀린 저 기간들은 뭐 해야 되나? 무릎 꿇고 대가리 박아? 아니 벌금? 아니면 공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지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어쩜 그렇게 펌핑만 해대는지 소식적에 무슨 타이어 바람 넣는 데서 일하다 갔나? 자 펌핑하면 또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 있죠. 돈남원입니다. 이야 이게 좀 심하네. 비트코인은 슈퍼 고속도로다. 비트코인 한 주가 51억 간답니다. 일단 기사 좀 들여다보고 들이따 까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돈남원이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은 금융의 슈퍼 고속도로라며 38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뉴욕이 한 비트코인 행사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돈남원은 비트코인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환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앞으로 더욱 널리 채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수학적으로는 비트코인이 38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380만 수학적으로 투자사의 CEO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데 펌핑적으로는 비트코인은 3.8만만 달러까지 할 수 있는데 앞서 우드 대표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는 SEC의 상장지수 펀드 승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청춘호가 켜졌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간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기존 전망치 150만 달러에서 230만 달러까지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드 대표가 이끌고 있는 아크 투자군용은 비트코인 현묵 ETF를 출시하려는 비트코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한마디. 이렇게 펌핑을 해대면서 지는 왜 계속 팔고 있지? 자기는 왜 코인베이스를 계속 팔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뭔가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는 왜 팔아? 아니, 자기 말대로 51억 가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머리 아프게 하지 않고 아크에 있는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월가의 뉴스 저쪽 바닥이 좀 그래요. 아니면 말고시가 되게 많아요. 틀려도 뭐라 그러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유튜버인 줄 알아. 유튜버는 좀 틀려도 되지. 유튜버는 여러분, 정규 KBS, MBC, SBS 방송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가지고 자꾸 유튜버를 약간 꼰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버는 철저히 개인 방송이에요. 물론 욕을 심하게 하면 혼나지만 자유롭게 의사표현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뉴스데스크 앵커가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방송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난리나죠? 그런데 유튜버는 어때요? 수없이 술라방 하잖아요. 그 차이를 조금씩 알고 들어주셔야지 됩니다. 아셨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보조금을 받으며 전투 태세를 이빠이 갖춘 이빠이는 일본말, 죄송합니다. 인텔이 일론 머스크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와우. 인텔의 CEO인 펫 겔싱어는 조금 전에 X 계정에 머스크를 태그하며 그를 인텔 파운드리 생산 라인 견학에 공개적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머스크는 반도체 시장에서 큰손 고객으로 통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부터 스페스X, 뉴럴링크, AI 스타트웜, XAI까지 반도체 수요가 큰 기업을 여럿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머스크는 겔싱어의 러브콜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돈 26조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거액 보조금 등이 없고 겔싱어 CEO는 연일 대대적인 파운드리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CPU 시장에서 오랜 라이벌이었던 AMD를 포함해 누구의 반도체든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고려하는 오픈 AI와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일은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애플 정말 애플을 보면 한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스포일돼가지고 럴럴리 하다가 지금 AMD한테 다 추월당하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부랴부랴부랴부랴 하는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한 번 페이스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식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각국의 CEO들이 중국에 지금 직결했습니다. 중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이 글로벌 기업 CEO들을 직접 만나 투자 유치에 나서는 중국 발전 포럼이 2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개막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속 발전하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베이징, 대하우 이타이 국빈관에서 2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포럼의 단골손님인 팀 쿡부터 시작해서 엑선모빌의 데넌우즈, 와이자의 엘버트 블라, AMD의 리사수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제이방과 세계은행 총재와 크리스티나 게우르 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가했고요.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의 광노정 대표이사,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급격히 빠져나가는 외국자분을 붙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국 CEO들을 불러 모아 대외 개방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이어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이들과 별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친시장 면모를 강조하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는데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경제는 강한 회복력과 큰 잠재력, 활력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펀더멘탈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대다수 기업이 중국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참여자이자 기여자이며 증인이자 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발전 포럼이 끝난 뒤에는 시 주석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세일지에 나설 예정인데요. 월스리저널은 27일 시 주석이 에반 그린버스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처부 그룹의 에반 그린버스 회장과 스티븐 올린스 미국 미중 관계 전국위원 회장 크레이가 앨런 미중 기업협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대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 등 주요 기업 CEO들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시 주석이 미국 등 해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글로벌 기업 CEO에게 공을 들이는 배경으로는 최근 외국인 투자의 극감세가 꼽힙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2,151억 위안, 약 39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가 줄어들었고요. 중국의 지난해 연간 FDI 역시 전년 대비 8.0%를 기록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내림새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외국인 투자 덕분인데 이들의 외면이 계속되면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과 트위터에서 기업 광고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서로 쌍방을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인 발을 빼기 시작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마윈,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을 시진핑이 두드러워 패는 걸 보면서 그때 그걸 보면서 이야, 이 공사 놈의 새끼들 아직 세상이 변하는데 변한지도 모르고 이거 옛날 버릇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빼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한국의 STX 조선이라든지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정보만 쏙쏙쏙쏙 스파이짓 해가지고 빼가가지고 그냥 껍데기 만들어가지고 막 뒤통수 치고 이 중국이, 욕하면 안 되지만 이 짱, 욕하면 안 되지만 이 중국이 이것들은 아무튼 뒤통수 치는 거에 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보면서 기업들이 너나 먹어라 하고 중국을 떠났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중국 쟤네들은 경제의 회복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자신감만 보여주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쉽지 않은 분위기죠. 일단 오라고 하니까 가보기는 했겠지만 과연 CEO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지 저세계도 되게 냉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넷 옐런 누님께서도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시네요.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경제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드디어 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더 기사를 들여다볼까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옐런 장관이 다음 달 중국에서 미중 경제 협력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여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옐런은 이번 방중에서 리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거든요. 최근 두 나라는 외교, 재무, 산업 장관급 회담을 재개의 양국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백악관도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을 방문했다는 양국 고위급 회담이 11일 끝난 중국 양회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옐런 장관은 중국이 양회에서 밝힌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전명입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파이낸스 타임스에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입장 차는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제이쉠버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역시 지난달 허 부총리 면담에서 중국의 덤핑 판매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출법 등으로 경제법에 나섰다며 반박하는 입장인데요.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8일 IRA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금속, 화학 등 중공업, 기업 10여 곳에 6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은 아주 그냥 멱살 잡고 싸우지만 않을 뿐이지 전쟁인데요. 여러분 헤드라인 소식 중심으로 제가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만에 최악의 테러 참사를 맞은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아니다. IS가 진해들이 했다 그러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타벅스 머그잔 쓰다가 화상을 입었고 44만 개의 리콜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미국도 있고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파는 컵 이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서 다이소 플라스틱 컵에서 여러분 엄청난 유해물질 폴리프로필렌 수치를 초과하는 암거리입니다. 암거리요. 이거 나왔다고 전액 지금 리콜 조치됐거든요. 저는 요즘도 음식점 가면 플라스틱 컵에다 물 담아주는 식당들 보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플라스틱 컵에다가 무슨 상팔년도 짱깃집도 아니고 좀 짜증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재물병을 제가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말에도 쉬지 않는 저희 미즈노래 월가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고 계신데 약속드렸던 대로 제가 오늘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하루에 20분만 2주간만 집중하면 여러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물로 제가 한 3편 정도 만들 생각인데 첫 편이 오늘 공개되거든요. 집중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불려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